마지막 공간이 또 남아있어요. 그거를 지금 보러 갈 거예요. 네네네네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, 들어오자! 우와... 옥상, 여기가! 옥상 주! 뒤가 다 있다. 공영. 바닥이 떠 있는 게 약간 배다. 맞아요, 배 느낌이죠. 네. 우와... 의뢰님께서 뻥 뚫린 것도 되게 원하셔서 일부러 뻥 뚫린 데 알아봤거든요. 이거 오징어 잡으려고 지금 전구 이렇게 해놓은 거죠? 오징어 잡으려고, 오징어 잡으려고. 항상 천만 아닙니까? 올라와서 그냥 바다 보고 바다에서 멍 때리기. 한 달 내내 바다뷰 하우스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. 네. 네, 보고 왔죠. 옥상의 바다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, 진짜.